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한 손놀려 또는 아쉬워서 무게 숙인 여인의 눈물 너와 나아버렸고 이 순간을 못다한지 마티나 만난 걸 이상한 걸 아아 무게 못다한 걸 만난 걸 연락주로 만나준 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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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으로 왜 여쭤나 하나 던지면 안 돼요 꿈만 하자마자 그 눈이 좀 잊어요 이 순간을 못 닿기 언젠가 나 우리 사랑을 이 순간을 맞려 여기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